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영! 20년 2월 3일 등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군댕이를 찍으라는 거예요, 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랑 이걸로 보는 거랑 진짜 다르다 왜 나 왜 이렇게 짧았어?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되나? 아니 근데 개짠다 이러고 서울 살아야 하나 삥 맛있겠다. 마카롱. 비니꺼는 따로 잘라줄게. 먹지 말라는거지. 으깨서 뭉개는거지. 아니야. 이건 내꺼. 이거 다 내꺼. 이거 너꺼. 많이 먹어 비니. 고마워. 귀여운 자식. 널 찍고 있어. 아 현대 서울. 호흡. 내 남자친구인척. 야 루빈. 이렇게 하고 알고 봤는데? 머리가 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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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 내 맛박. 내 맛박. 뭐냐고. 네. 탈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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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비님. 유빈님. 힘든 여정이었다. 탈라란. 제 유튜브 영상이고요. 제 친구 빈이 소개할게요. 어디가세요? 저요? 한강이요. 가서 뭐하세요? 가서요? 교훈이가 라면 먹고. 편집점이요? 오케이. 야 혹시 계란 넣어서 먹을 수 있는거니? 계란 사면. 미쳤다. 아 그정도야? 아니 나 원래 알고 있었어. 응. 잠깐만요. 바지가 내려가서. 펴주세요. 하! 놔. 아니. 뭐였어? 카메라맨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근데 사실 고개. 고개 이쪽 보고 가서 먹었어요. 일로 갈게요. 고개 너무 아팠어. 현기증 났구나. 요은이가 찍어주는 유튜브. 안녕. 어! 클레오파트라. 저게 아닌데? 저 송구소치 해가는 포테이토치. 근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면 사는 걸 찍자. 그래. 우와. 쩌르레스코. 다 같이 외쳐. 쩌르레스코. 뭐라고? 다 같이 외쳐. 쩌르레스코. 나도 신라면. 어. 근데 왜 우유가 없냐 여기? 나도 우유 먹으려 했는데. 야 스크도 다 넣어. 그새 쫄았다잉. 어 야 너 대긴 되네? 뭐야 내 앞에서 말하면. 나는 없다면. 너 뒤졌어. 진짜? 먹어봤어. 먼저 알지.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야 나도. 지금 똑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연습생 중. 나한테 안份. 너무 맛있게 해. 나한테 안 했다. 원래 소주에 탕먹는 성격 아닌데 진짜? 먹게 된다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먹게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시기로 해주셔서 머리만 말리면 됩니다. 머리만 호떡 말리고 가볼 겁니다. 사실 머리가 진짜 안 마르는 편이거든요. 지금 반쪽 말린 건데 잔머리들 가라앉히는 동안 앞머리 갈피를 잡고 반대쪽을 말려보겠습니다. 머리를 대충 다 말렸는데 2초 제품만 바르고 가면 돼서 뭐 할 건 없는 듯 눈썹만 한 번 다듬고 가면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눈썹 다듬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촬영이라서 사실 감도 안 오고 감도 안 잡히면 또 해볼 컨셉도 아니어서 잘 나올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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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거든요 사실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잤거든요? 밤 새고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부은 느낌이지? legislation 왼쪽만 부기 빠지면 됐는데 ㅎ 2초 빨리 하고 눈썹 다듬고 옷입고 우유 마셔 마시고 양치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약간 피부 버려야겠다 생각하는 중이에요 무서워 근데 또 이게 기초를 바르고 가서 가는 동안 버스에서 마스크를 다 닦을 것 같은데 저 너무 불평불만이 많나요? 그런 것 같아 아빠 귀엽죠? 뭘 안 챙겼는지 모르겠네 연중한테 너무 연중한테 안 늦겠지? 아 추워 쌩얼 보고 놀랐을 것 같아 어떡해 사이즈 도착해 버렸다 도착해 버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 라떼 아이스 하나 주세요. 어떻게 나오니? 여기서 좀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코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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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다 진정 립스틱 롬앤 립스틱인데 요런 색이 롬앤 제로 벨벳 립스틱 0252제즈 너무 잘 쓰고 있네 페리페라 웅크 마트 블러 틴트 9번 이게 끝입니다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간다고 당기세요 잠깐만 뭐 보여? 너 어딨냐 저기있다 이리와 지금 찍고 있었어 귀여운데? 뭐가 머리 뭐니? 근데 비와서 이제 하늘이 깨끗해져서 저러는 거 같아 예쁘다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콧끝에 맺혀있는 느낌 와 내가 먹어야지 그래 근데 나 진짜 뭘 찍어냈지 모르겠어 이제 벗어볼게 근데 나도 오랜만에 입어 근데 나도 오랜만에 입어 이런 소라 아아 95톤 남았대 내가 나온다 맞았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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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티커 스티커를 주는 거야? 스티커를 줘? 어 몰라 한번도 그랬던 적 없는데? 왜왜왜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땡큐 맛있겠다 닭콧ek 탐욕 부여온다 내가 유튜브 찍고 있어 그래 맛있다 비니야 내 말 듣고 있니? 응 류빈 갔다 춥다 너의 약속 여기서 샀어 여기 빨리 와 비나 내 말 들리지? 내가 다 먹을 거야 너도 먹어 비나 멋있어 헤헤 오이 크락 하하 마새 예 어 네네 굿